아, 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안녕하...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발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7년 가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진상사연을 다뤄왔지 않습니까? 천 명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정말 같은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의 우주급 진상, 그지 같은 그런 부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저한테 야, 그 중에 최고가 누구냐? 라고 물어온다면 저는 단언코 첫 번째, 아픈 마누라 집에 누워있는데 주차장에서 전 처먹다가 이혼당한 남편 그리고 두 번째, 자식이 아파가지고 죽어가는데 애 먹일 죽을 몰래 훔쳐먹다가 이혼당한 남편 이 두 명을 투탑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게 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까요? 그럼 봅시다. 제목 걔도 사람의 자식이라면서 인간인 척 속여가지고 사기치고 어떤 호텔에 침투 후 진상 부리다가 결국엔 발각 바로 쫓겨난 핵진상 언제? 강릉 무인텔 후기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강릉에 놀러를 가려는데 아무래도 거기 도착하면 밤에 체크인이 너무 늦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만 잘 수 있는 무인텔을 검색하다가 어떤 후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이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가져왔어요. 나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단순 진상을 넘어 이렇게 보복성 각색 후기 받아본 적 저도 있거든요. 아니 이런 인간 말종들은 고소 같은 거 안 되나요? 진짜 보는 내내 살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럼 보시겠습니다. 어떤 무인텔 후기입니다. 후기, 별점 5, 만점 사장님 바다 뷰 너무너무 이쁘고 좋아요. 가족들이랑 복층형 잘 쉬었다 갑니다. 객실 조용하고 사장님 친절하셔서 기분 너무 좋게 머물다 가요. 또 두 번째 이 사람도 5점 바다 피라 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객실도 깔끔하고 무인텔은 살면서 처음인데 어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자주 올 것 같아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역시 5점 꽁꽁길 종주 중에 땡땡까지 들어왔는데 이때 주말이라서 방이 없을까봐 찾다가 찾다가 겨우 찾은 꽁꽁꽁 무인텔 그런데 사장님이 저한테 도보 여행한다고 욕조가 있는 방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이번 여정에서 잊지 못할 숙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등등등 이렇게 다 후기가 좋아요. 그랬는데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후기 1점 입실할 때부터 담배 냄새 오지게 나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외출 다녀왔어요. 예약 성인 2명과 아이 1명 8개월밖에 안 된 우리 아기 체크하고 결제했죠. 방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 낙상 우려가 있어가지고 바닥에 깔 수 있는 요 하나만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나 추가요금을 이야기하네요? 아니 12개월 미만도 추가요금을 내는 거냐? 라고 다시 여쭤봤더니 원래는 받아야 하는데 그냥 해주는 거라느니 어쩌니 하면서 선심 쓰는 척 하더라고요. 아니 예약할 때 분명 체크하고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가요금을 말씀하시냐? 왜 이러는 거냐? 했더니 아니 왜 화를 냅니까? 이러면서 불만이 있으면 나가라? 이러더군요. 그래서 저녁 8시에 아이 데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챙겨가지고 퇴실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뭔가 좀 거지 같긴 한데 그렇다고 역대급 진상은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요 뒤에 사장님의 진실 공격이 들어와요. 참고로 이분은 사장님입니다. 지금 댓글 다신 분 여기 꽁꽁 무인텔에서 설명드립니다. 처음 예약 후 호실 냄새 때문에 마음이 안 든다고 하시길래 호실 바로 변경해 드렸고 그 뒤에 바닥에서 주무신다고 이불 요청하셨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수건 두 개 요청하셨고요. 이불, 수건 모두 반려견 용도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아니라고는 못할 겁니다. 어쨌든 손님 요구사항 다 맞춰드렸고 저희는 추가 비용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리고 얼마 뒤에 개 짖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사전 협의도 없이 반려견 입시를 하신 거 적발됐잖아요. 저희 쪽에서 화낸 자가 한 번도 없고 애견 동반은 안 되니까 정중하게 취소 부탁드린 겁니다. 여기 어때요? 측에도 저희가 전화했던 기록이 있어요. 아이 한 명과 입시를 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이게 사람아이인지 반려견인지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텔은 반려견 입실 불가입니다. 이런 식의 댓글은 몰래 입실한 반려견 때문에 퇴실당한 분의 보복성 댓글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뭔가 이상합니까? 어떻게 보면 8개월 된 아이가 한 명 있고 개가 따로 있는데 그걸 숨긴 게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 글을 보면 없습니다. 성인 두 명과 아이 한 명. 이게 끝이에요. 즉 이 아이 한 명 8개월 된 이 아이는 개를 말하는 겁니다. 속이고 들어간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댓글 1번 우와 이거 뭐냐? 최근 몇 년 사이에 봤던 모든 글 중에 이게 가장 독보적이고 충격이다. 거의 뭐 식스 센스급 반전이네. 야 소름 돋았어. 댓글 어머 저 사람 평균 별점 좀 벗어. 여기저기서 퇴짜 받고 다니나 보네. 2번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 하나가 개일 거라고는 예상을 아니 아예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람 아이를 말하는 건 줄 알았죠. 세상에는 별별 종류의 정신질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늘 그래. 이거 진짜 역대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또 금방 그걸 훨씬 넘어서는 개또라이가 매번 나타나. 너무 신기해. 2번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기들이 개라는 소린가? 그래서 개를 낳았다. 이거 아뇨? 3번 아니 그래. 자기들끼리 개한테 아기, 아이, 내 새끼 이러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 하겠어요. 그런데 저런 곳에다가 아기, 아이 어쩌고 하는 거 진짜 이러니까 꽁바라는 말이 나오나 싶네. 대단하다 정말. 4번 나도 이거 옛날에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종자들은 진심으로 사람과 개의 구분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해. 그냥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하루는 홈플러스에서 포켓몬빵 사려고 줄 좀 서 있는데 유모차에 모셔둔 아기가 아니라 개 두 마리를 태우고 나타난 어떤 종자. 그 개 두 마리까지 포함해가지고 번호표 세 개를 내놓으라며 악을 쓰고 욕을 하는 그 할준망고가 생각납니다. 이거는 진짜 돈 억만금을 줘도 못 보는 역대급 구경이었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내 댓글 우와 이거는 본문의 후기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우주급 진상력이네. 헐 덜덜덜덜덜 5번 야 나도 강아지 키우고 당연히 내 새끼고 내 가족이라고 여기지만 저기서 8개월 아이가 어쩌고 12개월 미만하면 공짜가 어쩌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뭐가 어쩌고 어째? 뒤도 안 돌아보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하 내 댓글 나는 처음에 당연히 8개월 된 사람 아이가 있고 개가 따로 있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야? 아 소름 돋는다. 7번 미친 후기가 끝까지 강아지가 아니라 애 8개월 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아이가 낙상할까봐 이불을 요구했다고? 아니 그럼 뭐야 저 강아지가 쓴 이불이랑 담요 이런 것들은 일반 세탁이 아니고 특수 세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보상 요구 못해? 아니 그지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나는 거야? 8번 사람이 써야 할 이불을 개 낙상 사고 예방으로 쓰겠다는 건 털 다 묻히고 카페트 발탁계로 만들겠다 이거 아니야 지금? 9번 숙박업소에서 반려동물을 금지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청소를 해도 일단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뒷손님한테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는 건데 이거 저는 딱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네. 정상적인 애견인들은 알아서 반려동물도 같이 입실 가능한 숙박시설을 찾을 텐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건가? 어? 진짜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번 이야 이거는 진짜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믿겨지질 않네. 그래 뭐 내 새끼 우쭈쭈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하겠는데 남의 영업장에다가 사람인 척 속이는 거 이거 진짜 싸패 아니냐? 내 댓글 그러니까요. 12개월 미만도 추가 요금을 받냐 어쩌냐 이거는 진짜 아우 소름돋아요. 아니 이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사람이 아닌데 개월 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11번 내가 평소 꽁파라는 말 진짜 극혐 많은 사람인데 이거는 정말 실드 아니 실드 근처에도 못 가겠다.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정상인들까지 욕을 처먹이는 거냐고 와 아니 그래 뭐 의인화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좋아요. 뭐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내 새끼라 생각하고 좋은 거 먹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거기까지만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이거는 이야 정말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감사합니다.